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물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목숨에 위협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굳이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말을 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리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축복받을 거야. 건강할 거야. 만사가 다 형통할 거야. 이런 말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은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수전절 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성전을 재봉원한, 재헌신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한우카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성전은 안티우크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부정한 일도 자행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게 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고 더럽혀졌던 치욕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반란군이 세력을 확장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이때 여덟 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우카는 8일 동안 지켜지는 명절이 된 것이죠. 한우카는 또 빛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빛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밝히시는 빛이 된다. 이런 숨은 뜻이 이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라면 지금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냈듯이 로마에서 해방해 주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데렐라를 잘 아시죠? 신데렐라가 어느 날 멋지게 변신하고 무도회에 갔다가 왕자님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 유리구두만 남기고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님은 유리구두를 가지고 온 왕국을 뒤져서 신데렐라를 결국 찾아내고 결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데렐라가 왕자님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공주가 되면 누릴 특권만을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한 후에 왕자님은 처하다도 보지 않고 왕자님의 부와 권력만 누리려 한다면 왕자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왕자님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신데렐라를 사랑했는데 신데렐라는 왕자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성격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944회 사용이 됩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아채고 경험하고 구별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야다이고 다른 사람을 안다 할 때도 야다를 씁니다. 부부 사이에 성적인 관계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한 친밀감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알고 알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야다는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신뢰하는, 서로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왕자님이 모든 것을 걸고 신데렐라를 사랑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만을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장 2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30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위일체의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죠? 우리가 잘못 읽었나요? 아니면 잘못 해석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유대인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이렇게 32절에 반응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3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친다고 말했습니다. 3위일체 교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3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볼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시다. 수학적 논리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3위일체 교류가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3위일체 몰라도 우리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왜 혼돈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이 말씀을 왜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을까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돌로 치게끔 시비를 왜 거셨을까요?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좋게 좋게 말하면 되지. 거기에다 대고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데렐라가 공주가 되면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궁전해서 살면 되지. 왕자가 누구인지 왕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가 중요하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생 같이 살 왕자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영원히 공주가 되어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왕자님이 어떤 분이건 공주 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공주가 되기 위해서 왕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사랑하니까 공주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서 평생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은도 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서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금과 은을 얻을 수는 없지만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인가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을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고 서서 걸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처음으로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은과 금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전통개신교나 뭐가 틀리냐 라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이 아니었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이단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단들도 충성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 사랑하는 관계로 지내느냐?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너머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전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 강의와 내용에 동의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아직 많은 분들이 은과 금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